킥오프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밀렸어요 자 때립니다 퀴치볼입니다 자 때립니다 골 자 때립니다 공간을 노리고 스테이트를 감상하십시오 타이밍 이는 그의 여행이 날짜가 있는 있는 날씨에서 펀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장 흥절방을 한꺼번에 형준이 해설위원과 함께의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간을 내립니다. 열렸어요. 자 때립니다. 드디어 접수.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우선 진작된 슛으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행복 방법 아니겠어요? 형준이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강티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나 날아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버가 내면서 2위를 넘깁니다. 소은수님이 놀리다보니 때리는 공간이 부족됐네요. 공간으로 찔러집니다. 키호기라 슛. 키호가 대척이 힘든 코스를 골랐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조건 너무 힘들어서 무지갖고 틀어지는 기쁨이 없어요. 한 볼 더 추더하면서 유다의 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승분들이 득점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골인들이 축축적으로 큽니다. 경기축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패스라고 부끄럽네요. 마트옥수. 뒷봉가를 맞습니다. 과란 가로챕니다. 존차, 엘리벌라. 그룹이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스틱 보여지네요. 라이언 록셉. 네이비 백업. 끊어냅니다. 뒷봉가 보내는 패스. 바람. 뒷봉가 찔러주는 패스. 마이디니. 카카오. 구열. 그룹이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바람. 카카오. 그 Em segment. 열렸어요. 숏. A B 백업. 주회입니다. 자 passing there. 두rie 0입니다. 후반전 시작했어요. 라이안 롭셀 빌렸어요 바람 엔터세트 라이안 롭셀 스루패 옥사이드들 라이안 롭셀 마코스 레시콘 구열 공가로 체계 이니에스타 앞으로 치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엘린 월라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제니에스타 최근에 이니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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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은데요? 주문에서 패스 리버블이 정확하게 떠다 보기 있어요. 밀리브 퀴짝이. 짱으로 스루팩. 슥. 몰스포스티로 맞춥니다. 베이비패컨 공중으로 스루패 끊었습니다. 브라이언 목색 전방으로 길게 펜. 풍요 곱게 찝어집니다. 솔타격. 브라이언 목색. 두 끈 받으러. 블리 포인트 자기. 블리 포인트 자기. 블리 포인트 자기.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듭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딸이 주시죠. 전부 너리 보자. 모두 모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를 완벽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더. 네이비패컨. 블리 포인트 자기. 엘링 홀라. 스루패스타입니다. 왔어요. 조시비.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을 노린 공격적 수리 왔어요. 동팔 소지가 있다는 것이 끝에 참 불편하죠. 불렀죠. ины주. 유니당. 공중. 도전이. 도전이. 공중. polit.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비.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리오넬 맨시 마카스 레시폼 데이빗 베컴 라이언 롭슨 맨시 마카스 레시폼 됐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카가와 라이언 롭슨 스태프 롭슨 라이언 롭슨 라이언 롭슨 레시폼 리비가 꼬리 되겠습니다. 라이언 롭슨 라이언 롭슨 가자 하이 치즈 라이언 롭슨 세븐 라이언 롭슨 늘렸어요! 받을 수 있을지 구요! 패스 인터세트! 네이비 백업! 네이비 백업! 킬러입니다! 슛! 슈퍼 세이브입니다! 걷어내면서 și 제 반기입니다! 자, 킬러 나왔는데? 전방으로 뛰게! 왼쪽 잘 봤습니다! 바란! 보호를 가져옵니다! 라이언 홉스! 골 놓칩니다. 데이빗 베커 연결이 안 되는군요. 메시 늘렸어요. 뒷둔간으로 슛. 아이클 쿠폰 빠진 거야. 슛. 후반전 45분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찬스. 슛. 그대로 희란한 골. 데이비스. 좋은 앞바툼. 마커스 레시터. 두 분간을 노립니다. 구열하게 부딪칩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마커스 레시터. 리바르. 복부가 되기 때문에. 구열하고 왔습니다. 마커스 레시터. 마커스 레시터. 마커스 레시터. 좋은 앞바툼입니다. 루치몰입니다. 마커스 레시터. 자, 때립니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제 두 골 차이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승부패스. 승부패스입니다. 끊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밑공간으로 승부패스. 슛. 고. 득점을 기록하는. 감독의 용정씨를 빛을 가라는 생각입니다. 빛의 직수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포기 대회를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세골 앞섭니다. 따로 칠갑니다. 뒷골 반영. 엘리 월론! 키퍼가 발 벗어 갑니다. 슈팅.. 성공입니다. 때립니다. 이걸로면 돼요! 보며지게. 경기 끝났습니다. 네.. 신용 문자 선수가 좋았어요. 네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